너무 간결한 안무로 인사를 드리는군요. 저는 오늘 플로리아의 두 번째 팬미팅의 MC를 맡은 걸그룹 A데일리의 멤버 세나입니다. 반갑습니다. 여기 오신 플로리아 팬분들 중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플로리아 소속사인 DK엔터테이먼트의 첫 번째 걸그룹이 바로 제가 소속되어 있던 팀 A데일리입니다. 이렇게 후배그룹의 팬미팅의 MC로 초대되어 너무 영광이고요. 이제 우리 아라행도 하늘 돌리셨나요? 네, 늦은 것 같으니 아라행 인사 한 번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제가 플로리아의 두 번째 단독 팬미팅의 오프닝 공연으로 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영광입니다. 함께 무대를 구해주신 댄서분들께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여러분들 꿈같은 시간 내서 여기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다시 한 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우리 플로리아 멤버분들을 모셔보겠습니다. 플로리아 분들 나와주세요.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플로리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희 단체 인사와 멤버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인사드릴게요. 둘, 셋! 화이팅 월! 안녕하세요, 플로리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플로리아에서 리더와 보컬을 맡고 있는 수비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플로리아에서 메인 댄서를 담당하고 있는 아이고 조아라, 조아라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플로리아에서 보컬을 맡고 있는 예술, 예술, 예술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다시 한 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사실 우리 플로리아 분들에게 궁금한 게 너무 많아요. 우리가 궁금한가요? 네, 정말요. 저희가 궁금한 얘기를 좀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요즘 코로나 때문에 공식적인 활동을 못 하셨는데 코로나 팬들에게 기간에 어떻게 지내셨는지 그날이 너무 궁금해요. 어떻게 지내셨나요? 네, 저희 플로리아는 작년에 이어 두 번째 팬미팅을 준비하기 위해 정말 열심히 연습을 하고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꿀벌 분들을 만나서 너무너무 반갑고 너무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이뿐만 아니라 또 이제 이즈브에 또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네. 정말 여러분들께 빨리 들려드리고 싶은데요. 정말 기대 많이 해주시고 또 많이 사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팬분들과 대면으로 만날 자리가 많이 없었어요. 맞아요. 네, 오늘 이렇게 크리스마스라는 좋은 날에 좋은 꿀벌 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네, 그렇죠. 공식적인 활동에 제약이 있으니 아무래도 팬분들을 만날 수 없다는 것이 아마 가장 큰 고통일 것 같은데요. 이 집 활동하실 때는 이 코로나 팬데믹 기간이 얼른 끝나서 활발하게 활동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이 시간 이후로는 그동안 못 봤던 시간만큼 더 많은 무대를 여러분들에게 내면 되는 거니까요. 네, 맞아요. 자, 이제 근황도 들었으니 우리 정식으로 무대에서 팬분들이 듣고 싶어하는 우리 플로리아의 무대를 들어볼 텐데요. 들려주실 노래는 플로리아의 대표곡인 치리치리와 어, 네, 치리치리입니다. 네, 많은 박수 부탁드립니다. 박수 많이 쳐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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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